김하중 전 주중대사가 책을 냈어요. 이렇게 증언이라고 하는, 증언이라고 하는 이 책을 냈는데 여기에 보면은 바로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임기 말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워싱턴으로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듣는 얘기인데. 그런데 정작 김정일이는 그거를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진짜 궁금해요. 왜 거절했을까요?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신변 문제가 가장 중요했을 겁니다. 자기가 미국 가서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무슨 어떤 최신, 정말 최대 강국이고 정말 첨단 기술들을 다 가지고 있는 미국이 무슨 핵거지를 하지 않을까. 첫째, 둘째. 비행기를 한 번도 안 타본 사람이 평양에서 워싱턴까지 가려면 비행기 시간이 얼마입니까? 최소한 한 열 몇 시간 걸릴 것 같아요. 여기서 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아마 앵커리지를 격려해야 갈 때였을 겁니다. 그러면 한 16시간, 17시간 가는데 갔다가 북한에서 조금, 한 2시간짜리 베이징도 비행기 타고 안 가던 사람이 비행기 타고 갔다가 뚝 떨어질까 봐. 그 태평양이 뚝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두 가지일 것 같고 신변 문제는 최고주인의 신변이라고 하는 것도 그 지도자가 죽으면 북한이라는 나라는 붕괴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는 대통령이 유고시에 누가 대리를 한다. 법적으로 다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지금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가 미국에 가나, 쿠바에 가나, 러시아에 가나 뚝 떨어져서 비행기가 무슨 일이 생겼다. 후계자를 정해놓지 않은 상황에서 나라가 붕괴될 수도 있고 혼란에 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옆에서들 위험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고 김정은이도 나도 무서워하는 소리는 못했겠지만 아무 내가 미국 놈들한테 가서 내가 뭘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버릴 수 있을 가능성이 높고 하나 더 덧붙인다면 아마 미국이라는 나라가 러시아처럼 북한하고 붙어있는 대륙에 있었던 나라면 지사타고 갈 수 있었죠. 그런데 비행기 타고 16시간 가는 거는 그 사람이 습성상 맞지 않습니다. 결국은 비행기에 대한 공포. 그리고 또 하나는 비행기 타고 가다가 잘못 오면 요격을 당해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워싱턴에 도착해서도 뭔가 먹었는데 뭔가 한 1년 있다가 뭐가 잘못될 수도 있고 방사능 물질이 나중에 검출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위험하다고 신변 안전에 위험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 때문에 안 갔다고 생각합니다. 단칼에 거절했다고 생각합니다.